이어서 25층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25층은 카르마와 린이 나옵니다. 앞쪽은 클레미스, 멜키르, 소교, 릴을 사용 중이고 딜러는 미오를 사용 중입니다. 미오 세팅은 동일하게 치화계, 약공, 포식자, 용기, 치댐증, 장신구, 약댐증, 보석, 치댐증, 보석, 스마트공, 보석을 사용 중입니다. 잠재능력은 지추댐, 치댐증, 약댐증을 사용 중입니다. 굳이 지추댐은 볼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부터 클레미스 석류조율로 횟수도 깎아주고 미오에게 버프를 심어주는거죠. 자 그리고 함정으로 껍데기를 마저 빼줍니다. 자 이제 현재 방어 감소, 버프가 없기 때문에 이제 리에 파마 염주공을 사용해서 방어력을 깎아주셔야 됩니다. 자 굳이 1라운드에서는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자 교만의 일격으로 잡아줍니다. 자 2라운드입니다. 자 2라운드 때는 바로 염주공을 써주고 자 용재진호 방어력을 감소를 시켜줍니다. 방어력 감소도 시켜주고 껍데기도 3번을 빼겠죠. 자 용린승하 자 이렇게 오면은 배도 면역권으로 남은 껍데기를 마저 빼줍니다. 자 이제 한대만 맞으면 리각성 계기가 차겠죠. 자 소비요. 때마침 잘 죽었습니다. 자 여기서 사료교침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여기서 멜키리가 한방이 맞으면 어 각성기가 활성화가 되겠죠. 자 용린승하 야 아주 끝내주게 들어오네요 스킬이 자 여기서 어 린이 기민함이 있다 보니까 바로 사탄감으로 기민함을 제거해야겠죠. 그럼 암흑해방으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용지의 진노 자 축복이었기 때문에 어 리분신을 바로 소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망의 폭풍 바로 방깍을 시켜주고 자 이제 미후가 어 버프가 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클레미스로 버프를 켜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과외하옵 자 아주 간단하죠. 상당히 러프를 먹었네요. 무한의 탑이 자 보상은 빛의 결정이네요. 그래서 26층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6층 니아 벨리카 엘리시아 바네사 녹스 이렇게 나옵니다. 3라운드 같은 경우는 전원이 각성이라서 아무래도 쿨증의 위험이 있죠. 그래도 그걸 무시하고 갈 정도로 여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앞줄에는 클레미스 멜키르 링 대머리를 사용중입니다. 자 딜러는 미온을 사용중입니다.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흡 자 시작부터 아무래도 이쪽에는 면역 영웅이기 때문에 버프를 먼저 켜주시고 바로 탕감서로 뭐 버프 쓰고 뭐 사료교춤으로 둥아리를 잡고 뭐 탕감을 시켜도 됩니다. 자 사료교춤으로 잡아주고 자 헤일 자 아주 끝내주고 왔네요. 쿨트 그 쿨증이 자 바로 녹스 어 면역을 지어줍니다. 별빛 낙하 자 여기서 어 뭐야 이거 교만의 일격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별거 없죠? 자 이제 2라운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선 방패네요. 자 그럼 여기서 사료교춤으로 우선 두마리를 지워줍니다. 자 모래폭풍 당황하지 말고 그냥 맞아줍니다. 맞아주고 자 탄감으로 면역을 지워줍니다. 바로 미호의 귀폭맹이로 제거를 해줍니다. 자 아주 쉽죠? 자 이렇게 3라운드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와 저 쿨증이죠? 쿨증 자 이럴때는 바로 미호 각성기로 3마리를 지워줍니다. 자 힐 아주 타이밍이 끝내주는데 자 그러면 어 멜키르 암복해방으로 바네사 면역을 지워주겠습니다. 여기서 5초가량 남았으니까 평타랑 속공으로 시간을 조금 보내주고 사류기 춤으로 자 모래 열풍 자 이러면 미호가 위험한데 자 이럴때는 맞다 이럴까 아주 편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보상은 고덕이네요. 이어서 27층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층은 루디 스파이크 아일린 바네사 레이첼이 나옵니다. 자 저는 앞쪽에 린 루시 클레미스 대머리를 사용중이고 버즈니엄 딜러로는 미호를 사용중입니다. 자 미호 세팅은 그대로 입니다. 그대로 이고 잠재 역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굳이 잠재를 바꾸시려면 여기는 지추뎀 보다는 방어영 추뎀이 훨씬 좋겠죠. 그리고 현재 이 대개는 축복이 들어가지 않아서 아무래도 운적인 요소가 제법 많이 받는 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권이 여유가 되신 분들께서는 미호 추권을 주시고 하시면 아주 손쉽게 근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층 입니다. 27층 은 선 스킬로 3턴감을 먼저 시켜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턴감으로 반에서 면역을 지워주는거죠. 이렇게 빨리빨리 써줘야 2라운드 가서 쿨타입이 딱 맞겠죠. 아무래도 후보칸의 지진 사료기 춤으로 2마리를 제거해줍니다. 이제 27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축복이 없는 분들께서는 약간 운적인 요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편안하게 클리어 하실려면 미호 같은 딜러들 축복 장신구는 하나 착용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아 저게 왜 루시한테 들어가.. 자 바로 겸안일격으로 잡아주고 바로 클레미스 버프를 켜줍니다. 자 사료기춤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2라운드도 동일하게 턴 감소를 먼저 써줍니다. 자 혹한해지 저렇게 5인기가 오면 난차죠. 자 평타로 시간을 잠깐 끌어주고 사료기춤으로 2마리를 제거해주고 자 이렇게 앞쪽에 들어가면 좋은것 같습니다. 자 내재분노 바로 겸안일격을 써줍니다. 써주고 이제 3라운드 루비 데뷔해서 바로 루시버프를 켜줍니다. 방증버프죠. 자 청천백력 바로 사료기춤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운이 좀 많이 필요한 3라운드 인데 여기서 자 반격 연거배성체를 먼저 켜면은 우선은 저거를 지워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괜히 성체 있는데 미호가 때렸다가 반격맞고 횟수가 쫙쫙 빠집니다. 자 규탄의 공격 자 일단은 여기까지 운이 좋은것 같네요. 자 클레미스 버프로 아 스킬로 자 이건 아주 재수가 없는것 같은데 전혀는 꼭 이럴때 저걸 써야되나 자 절망의 비명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야 어떻게 저렇게 5인 스킬 딱 맞춰 쓸수가 있지 자 바로 사료기춤으로 여기서 레이첼이 어 놔둬줘야되는데 잘라데스 아주 잘라데스 자 이제 5인 스킬 한번만 더 누르면 훅 가는데 어 자 석궁으로 자 아일린이 어 3인 턴갑 아주 아주 스바라시 하네요 스바라시 자 이렇게 운빨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축복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 이런식으로 운빨이 좀 좋아야겠죠 보상은 초월의 도를 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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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 5 는 2 3 5